해석은 김미철. 안녕하세요. 김미철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이시죠? 자, 겨룹방학 때 해놓은 거 없니? 걱정되니? 가 제 오늘 주제고요. 결론부터 제가 썼어요. 지금부터 해도 안 늦어라고 제가 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도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2월 첫 수업에 얘들아, 겨울방학 때 내가 원래 목표했던 대로 완벽하게 공부한 사람 손 들라고 했어요. 정말로 전 캠퍼스 한 명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방학 내내 원래 방학 전에 기획했던 공부량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채운 학생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제 설 연휴가 끝났죠. 혹시 설 연휴 4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도 아, 질문하면 이제 더 슬퍼지죠. 안 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이제 현장 강의에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설 때 공부 한 자도 안 해도 대학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추석 때는 안 하면 못 간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학생들은 기억나시죠? 전 설 때 공부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설 때는 노는 거 맞아요. 근데 나중에 추석 때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추석 때는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갑니다. 정말로. 자, 제가 이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겨울방학 때 자기 목표만큼 안 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부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수정규반 출신이에요. 제수종합반에 있었거든요. 7년 동안에 이제 제수생들한테 계속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반이니까 여러분 고3 학생들은 무조건 안 늦었습니다. 지금 공부해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제수정규반은 보통 언제쯤 개강하게요? 2월 20일 전후로 개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11월 15일에 수능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제수정규반에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외가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입니다.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공부를 아예 안 해요. 자, 뭐냐면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겠죠. 석 달 내내 거의 공부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석 달을 공부 안 하잖아. 정말로 머리가 리셋이 돼요. 탐구 과목 공부한 거 기억이 안 납니다. 영어 단어 석 달 내내 영어 한 자도 공부 안 하잖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도 안 돼요. 단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외웠던 기억만 나고 뭔 말인지 기억도 안 나요. 심지어 수학 공식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물론 피타고라스는 기억이 나요. 자, 뭐냐면 석 달이면 거의 리셋이 돼요. 자, 그런데 되게 희한한 게 발생합니다. 많은 고3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수능에서는 고3하고 N수생하고 누가 압도하죠, 점수가? N수생이 압도하죠.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고3 학생들 지금 제가 재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3 학생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결과만 보니까 뭐야, 우리는 재수생한테 게임이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6평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 6월 5평에서 고3과 재수생의 격차는 별로 안 납니다. 9평에서 많이 납니다. 수능에서 압도합니다. 다시 한 번요. 고3과 재수생이 점차가 벌어지는 게 사실상 지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고3 학생들이요. 지금 내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한자라도 공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라도 갔을 것이며 아니면 온라인이라도 수강을 했을 것이며 뭐라도 공문했다는 거야. 목표만큼 안 한 것뿐이지 어쨌든 공문했어요. 우리 재수정교반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외적인 학생을 제외하고요. 석 달 동안에 공부를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거의 리셋이 돼서 고3이랑 비슷므에 해요. 6평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조금 차이 나요, 조금. 9평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수능에서 왕창 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차이가 난 거지? 그렇죠. 학교를 다니면서 차이가 나는 거죠. 뭐냐면요. 3월에 학교를 가잖아요, 고3 학생들. 깜짝 놀립니다. 뭘 깜짝 놀라게? 내 친구와 놀래. 내 공부하는 모습 보고. 제가 공부하다니. 여러분도 놀래. 제가 공부하다니. 3월에 분위기 정말 좋아요. 거의 모든 고3 강의실이 3월에는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분위기 너무 좋다. 보통 이게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지?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하게 변합니다. 절정은 언제게요? 절정은. 수시 원서 쓸 때가 정말 초절정이에요. 제가 현장 강의에서 빼빼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교복 입은 고3 학생과 N수생의 차이점인데요. N수생들도 수시를 써요. 그런데 N수생들은요. 아침에, 오후에 수시 원서를 넣는다고 칠게. 아침에 공부합니다. 수시 원서 씁니다. 저녁에 또 자기 공부를 해요. 그런데 고3 학생들 일반적으로 어떤지 아세요? 제가 매해 보는 건데 농담 아니라 진담을 얘기할게요. 제가 어느 캠퍼스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러셀 학원의 어떤 캠퍼스에 거의 매해 보는 일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 학생은 아닌데 교복 입은 학생 두 명이 물어봐요. 너 어디 있었냐 수시? 나 연대. 그럼 계속 좋아해. 나도 연대 막 악수해. 좋아해. 우리 연대 가서 만나자 해놓고. 다음 연도에 러셀에서 같이 있어요. 농담 아니라 진담이에요. 뭐냐면 고3과 엔수생의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게 지금 겨울방학이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중에 생기기 시작해요. 엔수생들은 보통 2월 20일쯤에 개강하고 나서 수영 보는 그날까지 공부량이 거의 일정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하는 게 없어요.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런데 많은 고3 학생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3월 달에 바짝 공부를 열심히 잘하다가 이게 서서히 가문 갈수록 옆에 애가 공부를 안 하니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를 몰라서 생긴 문제예요. 자, 결론 다시 갈게요. 안 늦었습니다. 제발 2월 20일 전에만 이 캐스트를 봤으면 좋겠어요. 재수, 정규방학 이렇게 또 얘기하면 저 엔수생 학생들은 선생님 너무 고3 위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엔수생 학생 똑같죠.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유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마흔 학생들은 그러면 영어의 한정에서 얘기할게요. 특히나 EBS 공부의 한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엔수생 학생들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2월 20일부터 수능 보는 날까지 종강하는 그날까지 공부량이 일정한데 러셀 학생 포함입니다. 일정한데 고3 학생들이 3월 달인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가 왜 공부량이 중간고사 끝나부터 좀 좀 줄어들면서 언제부턴가 왜 영어를 공부 안 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 EBS 교재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3, 4, 5등급 학생은요. 절대로 EBS를 혼자 공부 못합니다. 책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좋은 책인 거 맞고 EBS 전체를 완벽히 공부했다면 영어 실력은 엄청 느는 거 맞는데 이건 혼자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 수업만으로도 해결을 못하는 학생들이 7, 80%가 나올 겁니다. 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거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해석을 못하지 책은 어렵지 흥미는 없지 수업은 졸립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 두 번, 세 번 일주일 줄 졸기 시작하고요. 2주 정도 졸고 나면 이제 영어를 버리는 거예요. 영어 버리는 거 아니죠. 빠른 감옥 공부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요것만은 꼭 말씀드릴게요. EBS는 지금 당장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3월 달에 공부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책 어려우니까 그럼 지금 뭐 하실래요? 해석을 무조건 잡으세요. 지금 만약에 이 퀘스트 만약에 요번 주에 보셨다면 그래도 2월 달에 3주, 2주, 3주간 20일 가까이는 시간이 남으니까 20일이면 요 해석의 기본기 완전히 잡을 수 있고요. 해석의 기본기가 된 학생이야. 한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해. 선생님 제가 기본적 해석은 되는데 고난도 해석이 좀 안 됩니다. 이 배치기 어렵거든요. 고난도 해석 20일이면 웬만큼 잡을 수 있어요. 장담하는 데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럼 선생님 해석은 어떻게 잡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Q&A에다가 웬만하면은 우리 케이스밑에다가 쓰지 마시고요. Q&A에다가 자기 상태를 쓰세요. 제가 어느 정도 성적이고요. 어느 정도 등급이고요. 공부는 여태까지는 뭘 했는데 물론 잘하진 않았지만 요건 공부를 끝냈습니다 하면 저희 연구팀이 연구실장님 포함해서 연구팀이 24시간 이내 맞는 공부를 설명해 줄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딱 2월 달 공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부량과 학습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자 방학변에 놀았어도 공부 아예 안 한 건 아니죠. 조금이라도 했죠. 설 때 놀았다. 전 설 때 노는 거 찬청해요. 저도 놀았어요. 자 지금부터는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능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